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저희 인기 너무 많은 소녀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콩분에다가 쫙 그려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그려놓고도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탄하고 있어. 조그만 사이즈 콩분에 이렇게 쫙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실제로 보면 더 귀엽고 지금 건조 중이라서 색상이 완전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제 구워져서 나오면 좀 더 쨍한 색감이 나오겠죠. 기대가 됩니다.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아기들 콩분들 준비를 해놨고요. 저희 콩분이 입구가 좀 좁은 편이었었는데 이번에 그냥 입구 사이즈를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식재 하시는데 좀 덜 불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가 넓어졌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만 원짜리 콩분 사이즈였습니다. 만 원짜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원짜리 아이들 저희 소녀 그림들 요새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림이에요. 인기가 많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새로운 색상들도 제가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 화려하게 이렇게 나와있죠. 이 아기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오자마자 족족 거의 판매가 다 돼가지고 저희 사장님이 가져가서 쓰실 게 없다고 몽크의 사장님이 엄청 탐을 내세요. 요 아이들을 너무 예뻐서 가져가고 싶다고 킥장에 해놓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판매가 거의 됐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가져가실 아이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판매가 우선이죠. 사장님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가져가셔도 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얘네 좀 많이 그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많이 많이 좀 그려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막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데 뭘 해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렇네요. 그 다음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이 아이들이 6만 원짜리 사이즈 6만 원짜리에도 이렇게 그려두어서 몇 세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작은 데 있는 아이들이 더 예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그렇죠? 분이 작아질수록 그 앙증맞은 느낌도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가마실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야겠어요. 너무 귀엽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너무 예쁘다. 훅